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세종, 충남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불법 촬영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 이용자가 위와 아래, 옆에 사각지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면 안심 반사경도 설치합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치안을 담당하는 공중화장실은 50곳이 넘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방범 업무도 맡다 보니 공중화장실의 치안을 둘러보는 건 1년에 한 번 꼴밖에 안 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는 범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일종의 장난이라는 안이한 인식도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이 몰카라는 단어는 장난이었다,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용어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혐의로 법정에 서더라도 초범이나 청소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유포나 성범죄 등으로의 발전이나 가중처벌의 요인인 계획범죄의 요소가 다분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것도 불법 촬영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고 최수근 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인 이모 중령이 퇴원 직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최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 중령은 최상병에게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하고 죽는 날까지 기억하겠다는 내용의 방명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중령은 사건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무시당한 뒤 해병대 사령부의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세종충남본부가 세종부 재가동 반대 농성장이 있는 금강 한두리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부와 공주부의 재가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부가 다시 가동되면 야생생물들이 사라지고 녹조가 창궐할 것이라며 지난 2021년에 확정된 보철거 계획에 따라 세종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도가 양식장이 밀집한 천수만을 중심으로 고수온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1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어업인들에게 고수온 대응 장비와 영양제, 면역 증강제 등을 공급했으며 고수온 특약 내용을 담은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수만의 해수면 온도는 매년 높아지는 주세로 국립수상과학원은 올여름 표층 수온이의 평년 기준인 28도보다 1.5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을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즉 갑질의 반대말로 하급자가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충남교육청과 도의회가 일선 교사와 교직원의 을질을 막아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처벌이 포함된 조례 재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갑질의 을질 근절 서약서를 공문으로 하다랬습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의사결정과 하급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함께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서약자가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참여한 익명 채팅방에서는 학교에서 을질을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서약서를 받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을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어떠한 개념인지 혼란히 왔었고 교장, 교과 선생님이 업무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선생님들이 부담합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은 설문조사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충남도 의회와 함께 을질 제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을질로 규정하고 을질 행위를 한 교직원 등에 대해 징계와 근무지 변경 등 처벌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즉각 단발했습니다. 정당한 지시를 누가 규정하는지 의문인데다 갑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을질로 규정해 입을 틀어막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사와 교직원의 을질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재정 여부는 오는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조치연읍과 금람, 연기, 연서면 등 4곳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대상은 시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루어진 92필지와 지난해 이행명령이 내려진 24필지 등 116필지로 시는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전 동구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석 달 동안 하천 하상주차장 4곳을 잠정 폐쇄합니다. 폐쇄되는 하상주차장은 대전천과 대동천, 가재교에서 소재교, 소재교에서 대동교 구간과 대동천으로 장마와 태풍 기간을 고려해 폐쇄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어선이나 수상 레저기구 등 바다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단속하고 숙취나 음주 운항 가능성이 큰 출항 시간대와 점심에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음주 운항은 음주 운전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으면 적발되며 최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과학도시 대전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21일 국회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R&D 예산 삭감 문제와 그 대안을 들여다봅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카이스트 하기수 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졸업생이 R&D 예산을 복원하라며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그대로 끌려나갑니다. 올해 줄어든 R&D 예산은 무려 5조 2천억 원, 지난해보다 16.6%가 깎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당장 과학기술계 현장 곳곳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후 연구원에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하면서 연수규모도 25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학생연구원이나 계약직 연구원들의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학생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월 180 받던 친구들이 110으로 준다든지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퇴사했어요. 연구사업이 없어지니까. 운영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출연년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당장 돈이 없다 보니 물품비나 계약직 직원 등을 줄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연구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R&D 연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들이잖아요. 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결국 축소하거나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은 정부 예산 삭감이 지난 총선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가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예산을 정권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성을 황정화 의원은 무너진 R&D 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며 1호 법안으로 R&D 3법을 발의했습니다. 국가 예산 5% 이상을 R&D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인데 대전의 국회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부분은 배정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부를 대물림하지 않겠다며 카이스트에 515억 원을 기부한 정문술 전 미래산업회장이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고 정문술 회장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미래산업을 창업하고 지난 1999년 국내 최초로 나스닥의 상장의 벤처 1세대로 불렸으며 개인 고액 기부로는 국내 처음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15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해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설립과 정문술 빌딩 건립 등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중앙아시아 자원부국인 카자흐스탄의 리튬 광구 4곳에 대한 단독 탐사에 나섭니다. 연구원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서 공동지질조사를 통해 리튬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박해노 리튬 광구 4개의 독점 탐사권을 받아 올 하반기 정밀 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시추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현재 추정되는 리튬의 양이 전기차 배터리 10년치 생산이 가능한 약 2만 5천 톤 가량으로 독점 탐사권에 이어 이후 개발 단계에서의 국내 기업 참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와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헬스케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섬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웨어러블 분야에 응용하면 땀 속 포도당 수치 진단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성 의복 설계 등을 통해 웨어러블 시스템 영역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는 LG와 삼성 등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 주력 기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특허청이 2차 전지 특허 출원을 받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특허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경쟁력을 더 높일 방침입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2차 전지는 충전에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로 전기차 등 최근 시장 수요가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LG와 현대,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데 관련 특허도 연평균 13% 증가해 전체 특허 증가율 2%를 압도합니다. 특허청이 2차 전지 특허 심사를 맡을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3개과 규모로 기존 인력 45명과 민간에서 새로 채용한 심사관 38명 등 83명으로 운영됩니다. 2차 전지의 소재와 설계, 제어 관리 등 기술 생태계 전 분야에 걸친 특허를 심사합니다. 토종 기술로 생산 시설까지 갖췄을 경우에는 기존의 20개월에서 2개월가량으로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우선 심사도 적용합니다. 특허청은 지난해에는 국가 전략기술인 반도체 전담 심사 추진단을 가동해 심사기간은 줄이고 심사질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허청은 앞으로 100여 명의 신규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해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에서도 전문 심사 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병권입니다. 금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